형 아닙니까? 아, 좀 그렇게 뭘 찢어봐.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 터키로 사진 화보 촬영을 직접 찍으러 가셨던 어떤 형. 아, 벌써 사진이 다르네요, 형. 물어봤어요, 형. 저희 애칭을 지어주세요. 됐어. 이거 이렇게 해서? 올려줘. 저장하셨어요? 응. 옆에서 보기 좀 답답하네요. 이래서 어디 가겠어? 노는동에서 끝나겠다, 노는동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사진 있잖아요, 사진. 왠지 내가 나를 계속하게 하려고 형이 모른다고. 아니, 아니, 아니. 승인. 승인? 응. 올라왔어요. 어, 올라왔다. 오, 댓글. 12개 올라왔어요. 미녀와 야수. 손과 발. 손과 발. 손과 발. 블랙 화이트. 아, 형. 네. 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빠와 아들. 형, 저는 손과 발 어때요? 손과 발. 손과 발. 손과 발. 손과 발. 손과 발. 손과 발 어떻습니까? 손과 발. 손과 발. 오케이. 손이랑 발이랑 하이파이브 하자고. 재밌을 것 같아. 한번 해석 올릴까요?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죠? 잠깐만요. 어. 야, 이거 재밌겠다. 내가 기분이... 내가 발이 된 게 참 다행이야. 기분이 참 안... 잠시만요. 이러면 형 얼굴이 나오지 않아. 잠깐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지, 괜찮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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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팠어, 아팠어 이 정도는 돼야지 재밌지 자 갑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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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다,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